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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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복궁 해설사, 지금 얼마 전에 문화재생기였는데요. 요즘엔 국가유산청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날은 9,080개라고 부르지만 그때부터 19일까지 대칭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기 위하여 며칠 동안 이렇게 무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유산청 해설사 김승록이라고 합니다. 오신 이곳은 경회로라는 곳인데요. 액면에는 그사 그대로, 경은 경선스럽다는 거고 회는 게 뭐이라는 뜻인데 1층의 기둥은 위층을 다 칭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공간은 2층이 되겠고 1층의 기둥문의 높이가 5m입니다. 제 키가 약 2m 조금 안되는 키인데 아, 오늘도 됩니다. 그쵸? 이동이 잊지말고요. 가로 8개, 해로 8개, 68이, 88이 기록합니다. 양의 위치유산. 임금인께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왼쪽에서 올라가시고 그의 신하들은 쪽쪽에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은 다 왕이시죠? 왼쪽에서 올라가실까요? 여기 마련대에서 실내와 갈아 심고 2층이 높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먼저 이쪽 보시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요. 경복궁 중심쪽에 손쪽, 왕쪽에 당되는데 건물은 하늘만 보이고 건물 남쪽에는 지금 다 비밀 공토로 되어 있는데 장기가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궐에 장기가 있는 공궐는 거의 다 집이 섰다 루타리이며 앞으로 하나하나 보험이 예정인데요. 보이네이 건물 수, 정, 정이라는 공궐을 처음해가지고 선택할 수 없는 권레각사의 입력입니다. 네, 고정된 기록 보시면은 이 연궐에다가 용호도 많이 만들어서 어떤 기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동전체가 모두 딱딱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 나무안에 모아서 그 용호들은 지금 정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대출라고 보시겠습니다. 이 쪽방향은 아마 이제 도전실의 그대로의 느낌을 여러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손도 보는 게 아니라 손도 보시면 평가 탈을 딱 보시죠. 아무래도 이럴경으로 보시면 좀 딱딱을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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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